바랄라님 만났네? 참고로 여기 제 토스 MMR 한 5200돼요 이거 제가 그때 유튜브 컨텐츠용으로 토스 금화가기 했던 아이디거든요? 그래서 이거 MMR이 한 5000초반대 돼요 뭐야 이거? 살라모 자기도 안 올라갔는데 이 사람? 뭐하는 사람이야? 이게 뭐하는 사람이야? 아기서는 어디서 먹지? 아기서는 안 나갔어요 아기서는 안 나갔어요 아기서는 안 나갔어요 아기서는 안 나갔어요 미달아 근데 진짜 게임 특이하게 한다 상대방 이거 저골링 나오려나? 뭐야 이거 또 어허허허허 여어어 오오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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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굿 오오 힐 와 뭐야 아 쌍 아 으아아아악 아아 c 아 상대 감시군자 없어가지고 짤막는거였는데 c 아니 으아아아악 이렇게 되네? 재밌다 이러면 개불리 하지 않을까? 아아 나는 상대가 감시군주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혹시 몰라서 그냥 만든 건데 감시군주 없이 오네? 암흑기사 봤는데도 어떻게 암흑기사 봤는데 그냥 없이 오지? 암흑기사 못 본 건가? 근데 그 시야에 안 보였나? 포화축스 시야에? 어어 아 이거 상대 내가 불리한지 유리한지 모르겠네 그래도 산멀티를 지키고 막으면 나쁘지 않아요 와 히드라가 나오네? 히드라가 나오네 히드라가 나오네 히드라가 죽음 희금 iga 이케 미루를 식용싼 군무 아멘 미 미 미 이케 희금 희금 그릇 그릇 희금 그 그릇 이케 이케 불리한 것 같애? 사이즈가? 이거 무조건 쫓아가야 돼 계속 쫓아가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사이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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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막을 좀 부셔볼까?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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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놈 으흠 으흠 히힛 아 근데 너무 많은데? 근데 병력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캐리홀에 가야 되는데? 와우 왜케쎄 어어? 아니 왜케쎄냐? 왜짜? 개멋있네? 개멋있네? 나 왜 그거 안되있어? 도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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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일보는 장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데? 이제 살면서 오겠지? 왼쪽에서 터졌는데? 네 불사도 뭐야 너? 왜이렇게 느려? 왜이렇게 느리냐고? 왜이렇게 느려? 왜이렇게 느려? 왜이렇게 느려? 왜이렇게 느려? 이겼나? 뭐야 땅굴망에 또 있어? 왜이렇게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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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렇게 느려?